조금 전 트와이스의 다연씨가 1일 기상캐스터로 깜짝 출연을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요.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연씨,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 떨립니다. 떨리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좀 떨렸어요. 네. 반가운 다연씨를 만나서 날씨를 이야기하고 토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긴장을 좀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기상캐스터 역할 잘 했는데 기상캐스터 그동안에 뭐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의 날씨를 방송으로 보고 들으면서 만약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종종 해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생방송을 해봤지만 뉴스 생방송은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네. 자, 다연씨. 트와이스에서 포지션의 래퍼시잖아요? 네. 지난해 발표한 곡, 휠 스페셜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 중에 날씨와 관련된 가사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조사를 미리 했는데 구름이 쫙 낀 햇살 한 줌 없는 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기상캐스터를 해보셨으니까 이런 가사에 랩을 좀 섞어서 한번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요. 구름이 쫙 낀 햇살 한 줌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산 없으면 우비 챙기세요. 네. 오늘 날씨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중부지방에 구름도 많이 끼어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가사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다연씨 생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대부분 신곡 연습을 하면서 보내다가 생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먹고 싶었던 보쌈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파이팅! 네. 네. 그리고 멤버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축하를 해줘서 감동이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생일 파티하던 영상 지금 나가고 있군요. 지난해 9월 앨범을 낸 뒤에 트와이스가 9개월 만에 어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는데 9명 완전체 컴백이기도 해서 이번 컴백 상당히 감회가 새롭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9명 완전체고요. 또 9개월 만에 컴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네. 새롭게 공개된 신곡 제목이 More and More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이에요? 네. 어제 공개된 저희 신곡 More and More는요. 박진영 피디님께서 작사와 프로듀싱을 해주신 곡인데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사랑의 설렘과 달콤함이 무려익을 때 상대방을 더 원하게 된다는 그런 감정을 More and More이라고 표현한 곡이고요. 트로피컬 하우스 리듬으로 듣기만 해도 청량한 느낌을 선사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More and More에서 다현 씨의 파트도 궁금해요. 혹시 뭐 잠깐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못해 More, More, More and More. 그러니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긴장됩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자, 코로나 상황을 잠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동안에 제대로 활동을 못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계획돼 있었던 도쿄돔 콘서트도 있었고요. 서울 앙코르 콘서트도 있었는데 이거 다 못했잖아요. 많이 서운하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네.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활동 기간 동안 팬분들과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SNS 콘텐츠 그리고 리얼리티 콘텐츠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상캐스터도 준비를 하셔서 오늘 하셨고요. 새롭게 또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를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뉴스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신 게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한 가지만 오늘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네. 저도 들었는데 요즘 이게 핫하다고 전 세계 1%만 가능하다는 동작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닿는 건데요. 네. 이렇게. 짠! 아니, 엄지손가락이? 여기 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군요. 혹시 앵커님도 가능하신지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다 해야 돼요. 네. 손목에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우,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 1%만 가능하다고. 전 세계 1%만 가능합니까? 네. 그 1% 안에 우리 다현 씨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기를 준비할 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 좋다고 했습니다. 네. 자, 트와이스가 올해로 데뷔 6년 차 아닙니까? 그룹으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있고요.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트와이스 우리 멤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꿈꾸면 좋겠다. 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에 전달을 해왔었는데 다현 씨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어, 저는 트와이스 다현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로서 활동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무대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또 팬분들을 만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진정 살아있다는 느낌과 또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니까 트와이스 그리고 다현 씨를 보면 항상 밝고 건강한 그런 느낌들을 우리 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전 세계에 있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뉴스에 나왔다는 게 우선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서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고 즐거운 밝은 이야기들 오늘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덕분에 많은 분들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아졌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다현 씨 멋진 활동 계속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